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임희양 포송입니다. 전인수 소호사님과 함인수 포송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관법 중 마지막 관법인 일꾼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일꾼관은 무엇인지 소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대님께서 상대님 도업을 현실 역사에서 대행하는 그런 대행자들을 일꾼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셨는데 그래서 8관법으로는 일꾼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대님의 도업을 평생 몸을 바쳐서 일하는 사역자를 상대님께서 일꾼 또는 내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도전을 보면 호칭을 하셨습니다. 또한 상대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는 천지의 일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늘 일꾼의 어떤 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일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천지 부모의 궁극, 목적을 완성하는 주인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천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일꾼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뭔가 상대님 천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꾼은 현실 역사에서 상대님의 천지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역사의 주체자를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게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그리고 천상신도 세계에서 천명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이런 천지 신명들까지도 천지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일꾼은 일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꾼은 천지 부모님의 뜻, 대행하는 것이 천지의 어떤 뜻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부모님의 뜻, 그 다음에 천지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말씀, 상대님 태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이런 안목이 열릴 때 비로소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또 나아가서 하늘과 땅을 주제하시는 상대님 태모님의 그런 천지 개벽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을 대개벽의 창생을 건지는 대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데 대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일꾼들은 이 역사 현실에서 항상 나는 천지 사업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다. 또는 나는 천지 도업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당당함과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구도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일꾼은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상대님은 당신님의 천하사를 하는 신앙인들을 왜 일꾼이라고 하셨을까요? 일꾼이라는 말은 굉장히 토속적인 말이죠. 순우리말로 일과 꾼이 합쳐진 말인데 꾼이라고 하면 아주 그 분야에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불광불급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미쳐야 미친다는 건데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그 분야에 혼이 되어 있는 전문가들인 거죠. 그래서 상재님이 말씀하신 일꾼은 상재님의 개벽사업 즉 우주 질서가 바뀌는 대개벽기에 천하창생을 건지기 위해서 상재님의 대업을 전문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응급과학과 전문의인 것처럼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전문의들이 상재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개벽사업을 즐겨서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님도 이렇게 논어에 보면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는 자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상재님 사업을 즐기는 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궁극의 목적이 상재님의 개벽사업이고요. 그게 아니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이 너무 재미가 없고 시시해서 개벽사업을 즐겨서 하는 사람을 일러서 일꾼이다 이렇게 정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전에서는 상재님의 도업을 성취하는 천하사의 일꾼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8편 1장의 말씀인데 일꾼은 천지대업을 개척하여 후천 선경세계를 건설하는 잔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 왜 일꾼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뜻이 함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부연을 드리면 상재님의 그런 천명과 그런 신교를 받아서 천지 가을의 추수사업을 성사시키는 맞고서 얘기하면 대우주 참 하나님이신 상재님의 어떤 대역자로서 하늘과 땅 인광과 신명의 그런 어떤 모든 꿈과 이상을 성취하는 세역사 창업의 어떤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정의를 하면 가을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또는 천지대업을 완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로 일꾼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현실적이고 와닿는 그런 정의는 인간으로 오신 상재님과 태모님의 그 무국대도 무국대도를 인류에게 전해서 구원의 역할을 하는 구원의 어떤 태양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천하사 일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일꾼은 상재님 천지대업을 대행해서 천지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재님의 진리 군사들을 통해서 상재님 당신의 가르침과 명을 받드는 이걸 이제 천명과 신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진리를 만나기 이전에는 저 역시도 그런 깨달음을 경험하게 됐는데 진리를 만나기 이전에는 각자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판단. 그것이 최선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신교를 받아야 됩니다. 신교를 받고 그 천명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한 그것이 이제 진정한 사람의 길이거든요. 그 문화가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부모님의 뜻을 역사 현실에서 신교를 통해서 천명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현실화시키는 역사화시키는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일꾼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을개벽기에 인류를 건져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상계님의 천지 대업이 열매맺는 것은 전적으로 상계님을 신앙하는 천하사 일꾼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이라는 것이 천지의 틀과 질서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바야흐로 가을개벽기인데요. 이 개벽기에는 여름철 화기랑 가을철 금기가 만나서 화극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환기적인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가을개벽이 이제 닥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인간 농사의 생장의 시간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살 기운이 몰아쳐가지고 지구상에 이제 괴질병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전조로 코로나도 돌고 있는데 온 세상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가을개벽기에는 상재님 일꾼들이 선천상극문화에 갇혀있는 세계 창생들한테 증산상재님의 상생의 도를 전수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구원의 손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허우적대는 사람들의 손을 내밀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다급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상재님께서는 이를 일러서 포교라고 정명을 하셨는데 상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전할 때에는 포교라고 일컬으라. 우리 일은 세상의 모든 불의를 맑히려는 일이니 세상에서 영웅이란 칭호를 드는 자는 다 잡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포교라는 말은 펼포자의 가르칠 교자로 인간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구원자이신 상재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선전포고 딱 하듯이 오셨다 이렇게. 가을개벽철에는 천지의 가을이 오는 소식을 모르면요. 누구도 아무리 빼기 좋아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류한테 가을개벽 진리를 전해가지고 상재님을 만나게 해주는 포교 사업이야말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우주의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는 일이니까 이보다 더 거룩한 사업은 비전이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포교라고 하셨는데요. 상재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펴는 일이 우리가 기성 종교에서 보면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도라는 것과 다른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상재님의 도를 전수한다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한테만 진리를 전하는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에 큰 값어치가 있는데 한 사람한테 진리가 전해지는 순간 동시에 그 사람의 설령과 후천 5만년 자손 모두에게 진리가 선포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재님 진리를 전하는 포교 사업을 상재님께서는 포덕이다. 그래서 상재님 일꾼의 포교 공덕이 하늘보다 지대하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포덕을 실천에서 열매맺는 천하세 일꾼 신앙을 일러서 득의지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가 아니나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니까 득의라는 것은 뜻을 얻는다 이런 뜻인데 가을 하늘의 뜻을 가슴에 품고서 마침내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득의지추라고 하면 뜻을 얻는 가을인데 너희 일꾼들이 천지의 간절한 뜻을 이루고서 인간 농사를 추수하여 천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니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게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오디션 끝에 한 명 정도만 주어지는 그 자리가 너의 자리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선천상극세월 속에서 우리 얼마나 많은 구도자들과 신앙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심하고 절규하면서 눈물을 쏟아왔는데 그들의 피와 눈물과 땀 그게 BTS잖아요. 그 세 가지 그 모든 노력이 오직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서 천지의 뜻을 성취하는 가을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득의지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상제님의 일꾼들은 그런 상제님의 그런 어떤 신법 생애를 보면 상제님께서는 늘 개벽기에 죽어 넘어가는 창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벽을 향해서 흐늦게 우신다든지 때로는 괴짝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도전해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은 늘 창생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상생의 마음 살리생자 신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충만한 그런 어떤 구도자로서의 상생지심을 가지고 구도에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드리면서 상제님 일꾼의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도 되겠죠. 가을 개벽기에는 천지와 더불어 성공을 해야 많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상제님께서 이렇게 정명해 주신 말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서신의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묻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의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고 혹 이내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이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서점에 가면 성공학 서적이 아주 한 칸을 꽉 채우고 있고 그거는 내내 같은 말이긴 한데 근데 그 성공학의 최종 결론이 뭐냐 그게 천지성공이다 말씀드릴 수 있죠. 가을철에 서신으로 오셔서 만유 생명을 추수하시는 증산상제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성공을 네 글자로 천지성공이라고 규정해 주셨는데 상대님의 선포죠 이게 그래서 천지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나 천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지가 어떻게 변하고 천지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면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끄떡없이 돈을 잘 벌고 정말 무소불이 권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패배자로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상제님의 천지성공에 담긴 비의인데 그러니까 천지의 뜻과 꿈을 이루는 자는 하늘이 보증하는 영원한 성공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을철에 떨어진 낙엽처럼 완전히 소멸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성공은 다시 정의하면 하늘과 땅과 함께 이루는 성공이고요 천지자연과 더불어서 하늘의 조상과 땅의 자손이 함께 하는 성공이고요 그래서 선천상극의 낡은 질서를 완전히 문을 닫고 그 상생과 조화의 가을에 신천지를 열어주신 참 하나님 증산상제님의 돕법을 만나가지고 천지 부모의 뜻을 이제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서 그 뜻을 실현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천지성공을 규정하자면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우리의 일꾼의 손으로 성취하는 것 그걸 일러서 천지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진리의 눈을 떠야 성공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늘 땅과 함께하는 성공 또 하늘의 조상과 땅의 자손이 함께하는 그런 천지성공이 일꾼의 손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천지성공을 이루는 그런 천하사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진정한 진법신앙의 출발점은 조금 전에 포장님께서도 천지 부모님을 알아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을 천지 부모님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이것이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 땅 부모님을 인식하는 문제가 선행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모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태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믿고 따라야 너희가 살 수 있으니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 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지 우리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왔느냐 그 생명의 어떤 뿌리자리 뿌리자리는 천지다 천지를 부모님으로 해서 우리들 왔다는 이런 어떤 진리 깨달음 거기에서 이제 진정한 그런 구도자로서의 출발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진법신앙의 출발점에 우리들이 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진정한 나는 천지 부모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 깨달음 이런 자각 이것이 하나의 어떤 예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예식으로 그것을 입도식이라고 합니다 입도식 내가 이제 천지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난 하나의 예식이죠 천지 사업을 하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입도식이라고 하는 이 통과 의뢰를 거쳐서 천지 부모님의 공인된 천지 부모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아들 딸로서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 천지 부모님의 하시고자 하는 꿈과 이상 그 일을 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도식은 이제 태울주를 정식으로 전수를 받는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태울주를 정식으로 이렇게 전수를 받아야 거기에서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입도를 올리는 분이 진법의 그런 어떤 도맥을 전수받았다라고 천지로부터 이제 공인을 받으시는 거죠 그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천지 부모님의 그런 어떤 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그런 예식이다 뭐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님 태모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도장을 찾아서 도장을 찾아서 이제 태울주를 비롯한 상대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그런 주문이 있거든요 그런 주문을 읽는 올바른 그런 법 이런 것도 전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대님 진리의 기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이제 흔히든 우리들은 팔관법이라고 하는데 여덟 가지의 관법으로 상대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팔관법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남법의 구렁에 빠지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써 이제 공부에 대한 것도 항상 이렇게 정법의 길을 갈 것을 이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도자들은 이 천지 부모님의 그런 신법을 올바로 체득해 가면서 이제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구도자로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아주 굉장한 정성을 들으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만큼 인간사에서 예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물며 강구천하의 소원을 올리고 천명을 받는 그런 예식인 입도식은 더 말할 나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님 도문에 입도하는 그런 천지 일꾼이 신도로서 꼭 행여야 할 일이 있죠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장 치성 참여인데요 수호사님께서 치성이 무엇인지 치성 참여가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천하사 일꾼으로서 성공하는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켜야 되는 그런 다섯 가지 중요한 그런 수칙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치성입니다 이 치성인데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은 이제 치성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장에서 이제 치성을 모십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모시고 이렇게 등등 본부에서도 모시고 이런 치성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신앙의 원구심점은 이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장은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비롯한 천지 신명님들께서 이제 모이는 지역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도를 성취하는 그런 이 구도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개백의 이런 실제 상황이 되면은 그 의통을 전수하고 또 의통을 집행하는 그런 세계구원의 사령탑이 되기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도장이 있으면 그 지역민들은 많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도장이 없으면 그 지역민들의 구원의 문제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도자들은 이런 부천 가을의 문화를 여는 중심센터인 도장을 중심으로 나의 어떤 구도 여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도장에 가면은 이제 치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문화의 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이제 전통적인 구도 예식이다 우리 한민족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 왜 전통적이라고 하냐면은 우리 9000년 신교 문화를 보면 그 신단수나 또는 이제 소도 제천이다 뭐 이런 말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그 9000년 역사 속에서 이 천지 부모님을 모시는 모시는 하나의 그런 예식이죠 예식인데 그것을 제천 하늘에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그런 예식으로서 천지 부모님을 받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도 제천의 그런 어떤 구도 예식이 지금 현재 가을 문화를 여는 이런 개벽기에 상대님 도장의 치성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부모님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전통적인 예식이 치성이다 이렇게 뭐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님 태모님께 치성을 이렇게 올리는 예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이제 청수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사배 신고 이 사배 신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유일한 절법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상대님을 통해서 처음 이제 역사의 선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배 신고를 올리고 나서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이제 주문 수행을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상대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편 185장에 보면 상대님께서 공사를 행하시는 동안 경석과 공우가 신안이 열리어 보니 천지 신명들이 상대님께 배하라 할 때는 반드시 반천무지식으로 사배를 올리고 상대님께서는 의부로 대하심이라 하나님께 천지 신명들이 이렇게 대하는 그 예법 그 반천무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번을 절한다는 거죠 반천무지라고 하는 것은 밭들 반자 하늘 천자 어루만질 묻자 땅 짓자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져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내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이제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는 그런 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식이 본래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예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예식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상대님 상제님을 치성이라고 하는 이런 예식을 통해서 또 인간으로 오신 해모님 천지 어머님 그래서 천지 부모님께 예식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치성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지 부모님의 아까 입도를 정의할 때 이 천지 부모의 자녀로서 나아가서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루는 이런 어떤 일꾼으로서 다시 한번 그 천하사 대업에 임하는 이런 각오를 다지고 또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동양 9천년 역사의 그 신법을 전하는 그 연폐문을 이렇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리다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협력하다고 할 때 협자 그러니까 이 상대님 천지 사업은 아무리 그 능력과 재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협의를 해야 돼요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천하사 일꾼들이 모이는 이 장소 천지 사업을 중심으로 모이는 장소가 바로 도장이고 또 그것을 서로 맹세하고 이것이 이런 예식이 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치성은 지역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 치성 수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제 이 본부인 대전에서는 이 연중에 여러 차례 대천재 형식으로 천재를 모시는 이런 치성을 모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자들은 이런 어떤 치성에 참여하는 것이 구도자의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또는 절대적인 그런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늘 땅 기운을 내 몸에 실어 천지와 하나 되는 배래법이 반천무지 사배인데요 이런 반천무지 사배 배래를 하다 보면 우선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밝아지고 아주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100m 달리기를 처음 하다 할 때는 몸이 무겁지만 자꾸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반천무지 사배 배래법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확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봉청소와 기도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포도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목적을 지향하면서 산 소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규정이 되죠 그래서 선천은 상극지서 때문에 누구도 경쟁과 도전 속에서 온갖 고난에 불치게 되는데 상제는 천사 일꾼들은 예외가 아니라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 영성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불가능한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에게 개발도 하고 잘못도 참여하고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병원에서 너무 찌들어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베래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청소 떠놓고 배고베래를 매일 한 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오늘도 녹화하기 전에 수행하고 왔는데 2752일 차인데 아 대단하십니다 상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대단하세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말할 수 있냐 인생의 어떤 참 의미와 궁극 목적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내적인 인생 공부의 핵심이다 마음 공부 촬영 많이 하는데 마음 공부의 아주 근본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태상종도님께서는 기도는 빌기자에 빌도자로 원하는 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 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의식 없는 사람들 그리고 심장 못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언급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식을 되살려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혓바닥에 눌려있는 에어웨이 그거를 뚫어놔야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고 저한테 누군가 묻는다면 그건 기도다 숨구멍이라는 거지 영혼에 있어서 그래서 근데 상제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나에게 기도할 때는 심고로 하라 사람마다 저의 속사정이 있어서 남에게는 말할 수 없고 남이 듣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도 숨기거나 빼놓지 말고 심고하되 일심으로 하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일심으로 빌어라 너희가 비는 대로 천안을 만들어 주리라 근데 우리 증산도의 기도법은 상제님 태모님을 향해서 천지 부모님을 향해서 청수를 올리고 앞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반천무지 사배를 드린 후에 기도하고 주문 수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신앙의 아장아장 첫걸음이에요 이게 돼야 기어가던 애가 딱 일어서는 것처럼 이제 신앙을 좀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청수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내 몸과 영혼을 정화하는 그 상제님과 태모님과 내 생명을 연결해주는 건데 쉽게 보면 와이파이 같은 거죠 그거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안 떠놓고 기도하는 건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서 통화하는 거냐 안 터지는 곳에서 하는 거에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꿀팁을 모르고 기도하면 쟤는 좀 아직 하수인 거야 근데 증산도 신앙의 그 센터에 봉청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서 천상의 모든 성신들과 조상님들과 대화하는 게 봉청수 기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무치는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영대가 딱 튀어가지고 천지와 한마음이 되는 경지가 딱 오죠 답이 신교가 내려오니까 앞서서도 아 천명받은 일꾼은 신교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신교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천지의 밝은 마음 천지의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공부고요 근데 여기서 기도의 열매를 어떻게 얻느냐 그 기도를 열매맺게 해주는 게 우리 바로 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문이 결국 기도문인 건데 주문 수행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생명과 지혜와 신권을 받아내리는 공부가 되죠 그래서 기도와 주문 수행을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결같은 정성을 청소 올리고 기도하고 주문 수행을 생활하면 진짜 안 아파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크게 성숙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도 어린 시절부터 천지에 청소를 올리고 기도하신 장면이 도전에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9년 천지공사라고 하는 것도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공사의 모든 내용이 천지에 고하고 추건하고 기도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주자께서 친히 천지의 모든 신명들을 데리고 당신이 뜻하신 역사의 어떤 대이상향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늘 땅에 고하고 추건을 하신 거다 고축하신 거다 네 상제님께서 가을 천지의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천지 성령의 음악이 바로 태울 수 있는데요 그럼 상제님의 일꾼들이 후천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 행위해야 할 천하사 일꾼의 길 또 올바른 구도의 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는 일 굉장한 비전이 담긴 말씀인데 결국 이제 개월개벽과 더불어서 천천세상에서 조상대도 내린 음덕을 바탕으로 해서 후천의 복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천지대협의 공을 쌓은 만큼 앞세상의 복록이 정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천하의 남법회원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종결되다 보니까 선천의 묵은 정신을 깨끗이 청산하는 게 첫 번째로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기도 열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의식 없는 사람들 119 대원들이 산소는 이렇게 물려가지고 와가지고 산소는 많이 부여돼도 그 사람이 의식이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집어넣어줘도 안에 있는 묵은 게 나가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기관을 삭관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빼줘야 그 사람이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도 내시는 호가 먼저고 흡이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기운이 먼저 빠져나가야 새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진리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요구되는 건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거 그래서 우주의 법칙 알아야 되고 상진이 대도 차원에서 아 인류의 희망은 이 셋이 된 오직 가을 천지개벽에 있다 이게 이제 첫 단추로 끼워져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증산도가 뭐냐라고 다시 한번 규정을 해보면 병든 천지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진리의 해답을 내려주는 후천가을의 무국대도 그래서 도전의 초판 가능사의 첫 문장처럼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천성자들이 교법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후천가을의 무국대도 시대를 여신 상진님의 가을철 열매 진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구원을 하는 단체 환자로서 내가 대기번호가 빠르다 이 차원의 구원이 아니고 의사로서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진리하러 가겠다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상진님 진리는 선천상극 질서 속에서 천지인삼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한우가 땅을 성경낙원으로 단장해서 인류를 숭고한 성인시대를 만드는 가을철 성숙의 무국대도이고요 그래서 선천 모든 종교의 이상을 실현해 주는 그들의 소원을 성시켜주는 후천상생의 대도라고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상진님의 도를 받은 모든 일꾼이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깊이 각성을 해서 각성을 해서 진리의 음성과 숨결로 충만한 그런 진리 도군이 되어서 천하 창생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사 그런 일꾼으로서의 그런 어떤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구도자로서 가장 핵심 요건은 뭐냐면 이 천하사 일심 신앙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님 도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는 이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진리와 인연을 닿게 되는 영적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설령의 음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상대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도문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가만된 입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나의 어떤 전생에를 통해서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12만 9600년 중에 이 개벽 때에 이렇게 맞춰서 내가 상대님 도를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은 기적 이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설령의 음덕으로 이제 그 길이 열렸다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분주히 서두는 그런 조상신의 숱한 기도 노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항상 이렇게 각성해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제 천고의 그런 고행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상대님에 들어와서 상대님 도문에 들어와서 구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면 이 자신의 그런 근기와 수준에 알맞게 진리 맥을 잡는 공부가 중요한 첫 과제가 되는 겁니다 진리 맥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꾼 간에서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되는 그런 주제라고 보거든요 진리 맥을 바르게 잡는 또 진리 깨달음을 하는 만큼 이렇게 도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그 문제 그래서 이 전체 대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탕을 온전하게 해야 변화의 그런 운용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대응 온전할 전자, 몸체자, 큰데자, 쓸용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도의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고 도통문을 여는 바로 핵심 요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 상대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공부를 하려면 먼저 채를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진리의 채를 잡지 못하면 공부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져서 도로 본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진리의 기본 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사상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천지 일꾼으로서 영향을 크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문제를 정말로 이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연을 하면 태모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격물이 곧 도통입니다 격물은 사물의 이치를 관통하는 것이니 관통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닦아 심통을 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11편 284장에 있는데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이런 깨치는 일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의 바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는 격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 요체는 뭐냐 하면 상제님 진리의 그런 다양한 분야 중에서 특히 상제님과 수부관에 대한 어떤 이런 깨달음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력 공부 우주론 공부 이런 것이 이제 큰 기본 틀을 잡는 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니까 진리 공부를 하실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상제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법 세계에서 이제 도맥을 깨닫는 것이 최종 결론이거든요 상제님의 어떤 도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후천 성경 세계를 여느냐 이런 일련의 과정 그것을 도의 맥이라 그러거든요 이 도맥에 대한 깨달음을 바르게 얻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열매 맺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맥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내리는 얻는 그 공부를 다시 말하면 책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리 맥을 잡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 진리 맥을 잡아서 상제님 대도에 뛰어드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성경신다 결국에는 성경신 이 성경신이라는 것은 일심의 다른 말이거든요 일심의 다른 말인데 뜨거운 그런 정성 그다음에 솟구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정성 이것이 상제님 도사업의 가장 큰 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은 모든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같은 참마음이고 대도세계에 들어서는 근원적인 도력이기 때문에 성경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내가 아무리 그런 금력과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거나 또는 성경신이 결여되면 결국 오탁한 그런 기운에 찌든 세상의 그런 속객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상제님 말씀에도 8편 52장에 보면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못함을 한할 것이오 못될이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은 바로 성경신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간의 일심을 갖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중차대한지 이제 우리는 항상 신앙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거든요 실패를 해볼 때마다 그걸 반성하게 되니까 그리고 일심으로 이제 마음의 그런 심체 자체가 활짝 열렸을 때 이제 보성신들이 감흥을 하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보성신이 강력하게 응해가지고 그 열어주는 그런 조합기운으로 진리를 입체적인 시각에서 크게 이제 깨닫는 거죠 진리 깨달음이 내려올 때는 항상 그런 보성신이 일심자리에 응했을 때 그런 깨달음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그런 대각하면서 현실 인사 문제들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의 참마음을 가질 때 신도 기운이 응하고 천지사업이 성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천지사업의 최종적인 성여불성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엔 성경신의 참마음에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본심을 지키면서 그리고 일심을 가지고 구도생활에 임하면 그런 구도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구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톡톡 증산도 시즌2 지금까지 증산도 진리의 기본 틀인 팔관법을 통해 상디님 대도 진리의 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디님의 도법 세계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톡톡 증산도 시즌2를 마무리하면서 총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천지대세의 안목을 좀 가져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디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그러니까 천하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대세의 어두운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는 이라 이거는 믿음의 문제 이전에 암과 모름의 문제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상디님께서는 천하대세의 근본을 보는 일이 모든 인생들의 생사와 직결되는 가장 중대한 과제다 근데 세상은 지금 날이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최상의 꿈과 절망이 가슴소에서 교차하는 이 시간대인데 이때는 선천 진리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우주 일련이라고 하는 선호중 개벽관에 근거한 전체적인 진리틀을 바탕으로 천지대세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 복잡한 시대야말로 나의 조상과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한 몸을 바쳐서 헌신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천지대세를 보는 안목과 소명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진리의식이 생기고 나면 자연이 천명이 자각되고 소명의식이 생기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착착착 방법이 나오는데 근데 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을 문화의 개벽 진리 대도 진리를 꼭 전해서 개벽의 대세에 꼭 눈뜨게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상진이 도사비야말로 묶고 병준 세상을 바로 세우는 천하사인데요 그래서 상제님을 모시는 증산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후천 5만년 조화성경건설의 대업을 인사로 성사하는 정말 큰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도가 뭔지 모르고 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에서 출발해서 줄기와 꽃을 피우고 열매로 매듭지는 대자연의 진리성개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걸 우리 증산도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주의 조화자 아버지 하나님이 명쾌한 우주구원에 해답을 주신 게 증산도인데 결국 근데 지금은 세상이 아직 역사도 잃어버리고 뿌리도 망각해가지고 여름철에 지업을 잃었던 이방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우리 한민족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문화중심채널이 상생방송에서만 유일하게 본래의 본주소, 뿌리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송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이 인류문화의 우주, 태양, 증산도 진리 안에 모든 뜨거운 게 다 들어 있으니까 꼭 같이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2에 뒤늦게 합류해서 앞에 선배님들 자리 들어주셔서 끝까지 마무리하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저희 프로그램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계셨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정말로 이렇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 밝아오는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그런 상생의 도로 펼쳐지는 지구촌의 통일 그런 문명시대다 이것은 우리가 비슷한 언어로 많이 들었습니다 통일문화, 지구촌 통일문화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이 지상성경이오, 후천성경이오, 현실성경이고 그것이 9,005만 년의 그런 무국대도 세상이 되는 거죠 문제는 결국에는 바로 난륜 폐상의 그런 해원으로 병들어 있는 현대문명 이런 최고 결말과 그런 새 세상이 펼쳐지는 지구촌의 그런 새 역사의 비전에 대한 그런 모든 의혹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1년여 이상의 시즌2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 결론은 정산도에서 진리 의혹을 해소해주는구나 이런 아마 확신을 가지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상제님의 대도 진리를 통해서만 인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제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성공의 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때를 잘 만나는 문제라 때를 아무리 뭔가 위대한 일이 있더라도 때를 놓치게 되면 때를 놓치게 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 진리는 특히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둘째는 일거리를 만나야 된다 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천하사라고 하는 이런 일의 무한한 그런 어떤 활무대가 펼쳐져 있거든요 상제님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덕을 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공의 요체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 결론은 인사다 최종 결론은 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결국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런 인류의 어떤 밝은 미래를 열려고 하는 그런 진리가 충만한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리더 지구촌의 리더가 있느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또 지도자가 있느냐 또 그런 것을 함께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후천 우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상제님, 태모님의 그런 진리를 만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충족되어서 내가 적공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제 수호사님과 푸동님 말씀 드리면서 갑자기 며칠 전에 읽었던 도전 8편 10장 4절에 읽다 보니 각주에 종교사님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무지는 우주의 가을이 오는데 우주의 외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몇 번 읽었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SNS에 올렸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개별을 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상대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또 그 도법을 내놓으시고 모든 분들이 이런 진리의 눈을 뜨고 변화하는 것에 인식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천지가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그것을 인생이라 할 수 있겠느냐 상대님 말씀처럼 이때는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 가장 크게 쓰는 가을 기볍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상대님 천하사에 참여하여 후천 조안학원의 신문명을 개착하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되실 것을 기원하며 톡톡 정산도 시즌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